안녕하세요. 트레이너 안소영입니다. 이번 시간에 해야 할 운동은 엎드려 등올리기입니다. 엎드려 등올리기라는 운동은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켜 뒷라인과 뒷의 온 랩시을 이쁘게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. 바닥에 엎드린 다음 양손을 허리에 올려놓습니다. 시선은 바닥에 두고 호흡을 들어마십니다.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15도 정도 들어 올려줍니다. 팁! 이 운동은 허리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라서 허리가 안좋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. 다음 시간에는 누워서 양발 올리기입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!